덕분에 동양은 들썩이고, 모처럼의 신기한 구경에 사람들의 발걸음도 이어지는데. 비단다, 비단다. 대출항 한다 하기 때문에 구경 왔어요. 빗모락모락 나는 갓지은 쌀밥을 대접하듯 막바지 준비가 끝난 여객선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시간. 이런 호사! 지금 아니면 언제 누려먹었어? 더 좋아. 우리 뭐 안방보다 더 좋네요 뭐. 아쉬운 구경을 뒤로 한 채 화려한 취항식 시작되고. 승객들은 저 취향의 기대감으로 몸도 마음도 한껏 베풀었다. 보다만큼 좋아요. 막바지 손님 맞이 준비에 주방 역시 분주하긴 마찬가지. 메뉴는 한 수능까지 해서 한 마흔까지 나갑니다. 부지런히 움직인 덕분에 200여 명의 식사준비 무사 완료. 부지런해요. 너무 맛있겠어요. 처음 추락한 배 위에서 처음 즐기는 식사. 뭐할게요? 선상에서 여러 가지 음식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고 구경하는 사이 목적지인 일본 사카이 미나토항에 도착. 배 한 번 타고 왔을 뿐인데 긴 여행을 끝낸 듯 신나는 발걸음의 설레임이 해가 된다. 오늘 일본 처음 왔잖아요. 이제부터 건강하러 가야죠. 일본의 유명 만화가가 그린 요괴 동상이 늘어서 있는 거니 아이들 사이에선 인기 만점이란다. 동상에 먼저 악수도 청하고. 첫 출항한 배를 타고 첫 여행에 나섰으니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울 따로. 먼 훗날 아더키먼 수평선에 아지랑이가 피듯. 이날의 첫 기억이 새롭게 떠오르지 않을까. 첫 출항하는 배를 타고 또 처음 여행하는 일본을 봤는데 너무 좋고요.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떨리는 첫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들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 50상의 합동 결혼식. 처음 하는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웅장할 것 같아요. 결혼식 웅장하고. 결혼 예복도 신랑 신부 각각 50벌 합의 100벌이요. 포켓 또한 50개 입이 딱 벌어진다. 50명 50개요. 밤새워서 했는데요. 아주 뜻깊은 날이라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이뤘지만 뒤늦게 결혼식을 올리는 소중한 첫날이다. 내 인생에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화장도 처음이고 결혼도 처음이고 옷도 처음이고. 신부들 역시 예외는 아니기에 생애 첫 웨딩드레스와 함께 첫 결혼의 기쁨이 얼굴 가득 고스란히 묻어나고. 설레여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한껏 치장하니 50상 모두 선남선녀. 아름다운 엄마 모습에 아빠 대신 쪽. 많이 이뻐요. 오늘의 주인공 예비 신랑 신부 자금아치 100명. 입장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약간 설레네 이제. 신랑 신부 입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누구보다 가까워진 이들에겐 오늘이 그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첫날이 되는 셈이다. 축하드립니다. 긴 기다림만큼 의미 있는 첫 결혼식 현장. 많은 사람들의 진심어린 축하가 있기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약속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욱 더 빛나 보이는 것은 아닐까. 나도 다시 한 번 할까? 저기 가서. 결혼식 전은 제가 좀 자주 불렀었는데 이렇게 오늘 많은 50상이나 되는 신랑 신부님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부러워. 아름다운 기억을 추억으로 남겨줄 사진 촬영까지. 저는 아케마 미츠코 씨를 사랑합니다. 이 순간이 영원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와이프가 행복하다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 사랑이도 조금 있으면 나올 거고. 지금 아들, 딸 낳고 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멋진 결혼식에 이은 유람선 데이터. 달콤한 순간을 더욱 황홀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프로포즈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요. 참고자 드리고요. 와이프에게 제 마음을 그냥 전해주고 싶어서. 자랑하란 추아야. 여보. 아내를 향한 첫 고백. 겉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눈시울을 적신다. 자, 네. 누가 결혼을 인생의 무덤이라 했든가. 이들에게 결혼은 새로운 인생의 첫 출발이다. 자, 엔딩이 다행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 불꽃처럼 영원히 환한 불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조함과 설레임으로 가득한 첫날. 누군가의 추억이 될 그 멋진 날을 위해 앞으로도 사람들의 땀과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다리로 세계적인 수영선수를 꿈꾸고 자폐증을 앓고 있지만 국내 최고의 자전거 선수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 남다른 열정과 도전 그리고 희망이 있기에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이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VJ특공대가 함께했습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일 있으랴. 넘치는 열정으로 아픔을 잇는 사람들. 제가 하는 일에 제재입니다. 복이란 없다. 용기 100배. 사기충천. 아픈 이들의 희망찬 도전기 속으로 출발. 경기도의 한 재활원. 장애우들이 수영을 배우는 곳. 이곳에 매일 출근도장 찍는 올해 15살의 백이성군. 2년 전부터 의사의 권위로 시작한 수영. 이제는 수영 없이는 못 산다는데. 수줍은 많은 성격이지만 수영장에서라면 위풍당당. 봉쇄가 남다르다. 매일 똑같은 선생님의 잔소리.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 다리에 힘이 없는 기성이는 양팔로만 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젖 먹던 힘까지 다 해보지만 갈 길은 멀다. 장애가 있더라도 네가 그걸 이겨내야지. 이게 팔이 쫙 펴져야지. 이게 왜 굽으냐고. 맞지 않았어요. 아예 못 갔었어요. 아예 속도도 안 나고 못 갔는데. 지금 운동을 한 1년 넘어가니까는 이제 물도 타고 본인이 아주 열심히 해서 저희 반으로 스카우트를 해왔죠. 며칠 후 수영 대회를 앞두고 맹훈련 중. 기성의 수영 실력에 제일 행복한 건 엄마. 성격이 바뀐 게 가장 좋단다. 작은 일에 옛날에는 화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배려하는 게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수영을 마치고 부랴부랴 온 곳은 학교. 기성이는 평범한 중학교 1학년생. 하지만 학교에선 이미 인기 스타다.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요. 항상 웃고요. 애가요. 찡그린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 기성이 주변에 친구들 모이는 건 당연지사. 수영이 늘 대화의 중심인데. 기성아, 주영이까지 매달 얼마나 달냐. 7대? 이게 잘난 척이 되나요, 이게? 친구들 관심에 자신감 100배. 학교만 오면 자신감 절로 충전되고 특별한 서비스에 의욕 절로 섰는다. 먹은 힘으로 금메달 따. 알겠지? 드디어 대회 날 총 280명의 선수가 갑축전을 벌일 예정인데. 쟁쟁한 선수들 속 기성의 모습. 의외로 여유 만만? 대회 전 몸의 긴장을 풀어보는데 기성의 열혈팬납셨다. 부담백배의 일을 어쩔꼬. 결전의 시간. 발군의 실력 발휘하는 선수들. 안중석 응원 뜨겁고. 종목별 결과 발표에 대회 열기 달아오른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 돌발 상황 발생? 안 걸려있어. 빨리, 빨리. 가다 말고 제자리표. 개구쟁이 선수의 물장난의 대회가 잠시 중단되는데. 뭐 오다가 물에서 놀으면 어떡해. 그냥 와야지. 끝에서 끝에 와야지. 사나이 칼을 뽑았는데 우째 가다 말고. 그래도 엄마는 행복하단다. 행복하지요. 참가 행거만 해도. 못 왔으면 어떡해. 감기 걸려서. 우여곡절 속 대회는 계속되고 드디어 기성의 출전 시간. 유난히 옆래인을 의식하는 기성. 사레인의 민병헌 선수라고 있어요. 우리 베이징 올림픽 때 좋은 기록 낸 선수, 세계 기록 낸 선수예요. 파이팅! 힘찬 구호로 기선제압. 선두를 달리는 기성. 선생님 응원의 속도를 내보는데. 1등의 고지가 바로 저기. 50m 사이형 그러나 점점 추원하는 선수들. 엄마는 애간장이 탄다. 이거 진짜 빨리 와야 되는데. 선두의 자리를 내주고 나니 점점 벌어지는 격차. 일단 무사히 골인. 그러나 결과는 3위? 아쉬움이 가득한 얼굴이다. 오늘 기록 어때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기록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즐기면서 재밌게 그냥 천직이다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울산의 한 댄스 연습장. 견한한 몸집, 섹시한 목놀림. 휠체어 댄스계 B라 불리는 이영호 씨. 휠체어를 타고도 저렇게 춤을 출 수가 있구나 하는 이런 거. 신선한 춤이. 휠체어 댄스를 접한 지 3년. 휠체어 댄스에서 둘째 가름에 서러울 정도. 나름의 노하우 독특하니 포인트는 표정. 이거는 이거와. 이거와가 틀리는 느낌이야. 대회장도 가면 이렇게 둘러 큰 데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오바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내 느낌이 전달이 안 돼요. 살아있는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대회를 앞둔 요즘. 연습장과 집을 오가며 맹훈련 중이다. 연습 후 반겨주는 어머니. 훈련 일정 때문에 요즘은 아들 얼굴 보기도 힘들다는데.